안녕하세요. 팔당에 위치한 천신궁 신녀입니다. 그때 나도 점을 볼 수 있을까 하고 궁금증이 생겨서 신당에 앉아서 교수님을 탁 떠올렸는데 교수님을 떠올리다 보니 어떤 형상이 비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형상이 이런 호수가 있고 오작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의자가 3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 교수님이 이렇게 앉아계시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앉아있는 모습이 하얀 상복을 입고 머리에 하얀 꽃을 꽂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?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? 그렇게 궁금증만 하고 있다가 그다음 날 교수님 연구실을 가서 교수님 혹시 제가 이런 걸 보게 됐는데 혹시 주변에 교수님 가족 주변에 혹시 누가 아프신 분이 있는지 혹시 돌아가실 분이 계시는지 제가 이런 걸 봤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. 그게 왜 보였을까? 라고 얘기는 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집에 와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그냥 저도 생각은 계속 했는데 도저히 저도 답을 그때는 못 찾았어요. 그런데 3일 후에 제가 그때 당시에 과대를 하고 있었는데 3일 후에 우리 교수님이 아버지께서 그때 평창에 계셨는데 과수원을 하고 계셨어요. 그런데 과수원에서 실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. 실적으로.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교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.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께서 비춰준 그 영상이 이거였구나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애동이어서 잘 몰랐지만 지금 알았다면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살려낼 수 있는 거를 우연치 않게 할아버지께서 내가 점이라는 걸 궁금하게 해서 그것을 보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 할아버지가 인간 구제해라고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사연 중에 하나예요. 그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일이고 나서 다른 말씀을 해주셨나요? 다른 말씀보다 학교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든지 학교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든지 또 교수님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저랑 의논을 많이 하셨어요.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. 지금은 이제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아니고 더 좋은 대학교로 가셨는데 지금 또한 길룡 화목을 물어보시긴 하세요. 네. 지금 합니다. 계속ล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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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